너 아니? 뭘? 우리 전에 사귈 때도 제대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다? 그런가? 이렇게 나아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 오늘은 라디오 주문하고 공개방송이라서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와있거든? 공연 제대로 해 언제네가 설렁설렁하는 거 봤어 이렇게만 올라가주면 다음번에 TV도 가능할 거야 조금씩 올라가주는 맛이란 게 제법 있는데 안 그러냐? 너 오늘 살짝 무섭다 부탁인데 난 이 코디지 신이 아닌 거대? 프라이드 갔다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에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못하는데 너 가고 나서 내가 권혁주 불러냈거든 만났어? 어 뭐라 그랬어? 너 잘 챙겨달라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코디 신경질을 참고 있는 거 아니냐 혁주 말마따나 잘 챙겨주려고 기특하지 않냐? 6시 다음 차례입니다 들어가죠 움직여봐 불편한데 없지 어? 어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어떻게 아세요? 걸처기 희 희 희 희 어렵게 만났잖아 희수 나밖에 없기도 하고. 너 잘 챙겨달라 얘들아. 수고하셨어 형님 반갑습니다. 야 좋았어 수고했어 형도 수고했어 나 옷걸이 입고 갈게 형 피디가 찾자 어 그래 차로 와 응 어 왜 그래? 아 아 아 아 아 주울거 같아 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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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떡해 그리고 자식 우리야 야 화난다고 푹푹 찔러놓고 어떡해. 무슨.. 여기거나 발라봐. 미안해. 발라라니까 알았으니까. 일부러 찌른 거 아니에요. 일부러 찌르고 자시고 모시고 좀 발라봐. 아! 아퍼? 아니. 나 거기 성강대. 맞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부드럽게 살살. 알았지? 알았어. 아야 살살하라고 살살. 몸살 좀 그만 펴. 아야야 살살하라고. 내가 성감대라 그랬잖아. 알았다고 알았. 단말이 많아. 진짜. 아우. 희수야. 빨리 내려와. 메뉴 정해야지 니가. 메뉴? 무슨 메뉴? 이게 더 뭐야. 밤새 심심하진 않겠다. 짠. 이거 웬 생닭? 이게 보통닭이 아니에요. 몸보신하셔야죠. 그동안 고생하셨는데. 자. 사구. 너 보신 간 거 같니? 삼겹살에. 목살에. 등심. 왜? 쌀이 없다. 어? 쌀이 없다. 쌀이 없다. 쌀이 없다. 이 정도 사야 돼. 이 정도 사야 돼. 왜? 이 정도는 먹어야지. 야. 꼬도 꼬도 시시꼬도. 해보고 마. 음. 달다 달어. 달다. 사과자. 사과자. 사과자니까? 우리 사과 여기서 다 먹고 가면 돼. 뭐 그렇게 쓴 거 없나? 진짜. 이게. 쏘들. 으악! 야 잠깐 쏘쏘. 쏘쏘. 야 이거 먹고 싶어. 설리. 리고. 어, 안 돼. 여기다 볼까? 어색. 으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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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수 있나? 글쎄.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. 펀틴. 그게 뭐야? 바닥 찍으면서 아는 밴드. 저번에 뉴질랜드에서 렉스랑 뮤직비디오를 봤는데. 사진 찍을 때 한 번. 한 번 뭐. 타봤다고? 응. 근데 여기는 안 되겠다. 소심이 너무 깊어서. 모든 사람은 소심으로 다행이 써놨을 때. 역할이도 안 되겠다. 유튜브의 분야에 위치해 원하는 아님. 네. 사진 찍어야 된다고. 이 영상은 summit Enough. 대박이야! 지금 저의 없는 쪽으로 다행이 되시기 때문에. 몸보시나 그랬더니 기껏 구는 게 김밥이냐? 나 어제 늦게 한 게 좀 안 봤거든. 게다가 다른 건 손도 많이 가잖아. 알았어요. 참 너 손 씻었어? 그럼. 아까 화장실에서 손톱 떼까지 빡빡 그냥. 너 이거 이거 손톱 떼. 이거 앞으로 욕하지 마. 너도 하루에 워억 몇 시간씩 까봐. 이킨단 말이야. 손톱에. 안 져준다고 죽어도. 박박. 뭐? 다 갔다고? it's fine. 마셔 Cornet. 다 갔다고? 와! 가AT! 고 ca! 이거 냉동체 água Massachusetts abstain. 이따가.. 감사합니다.